오늘은 만성위염과 위계양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염은 흔히 소화가 잘 안되고 상복부가 불편한 상태에서 속쓸임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보통 체에 따라고 표현하는 상태가 모두 위염이라고 할 수 있고 위점막의 자극과 손상으로 잦은 염증이 형성되게 됩니다. 위염은 종류도 많아 위축성 위염과 미란성 위염, 장상표화생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25,536명을 분석한 결과 85.9%가 한 종류 이상의 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위염이 없는 사람은 14.1%에 불과했는데 이는 100명 중에 86명이 위염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소화불량과 식물 속쓸임, 복부 불쾌감의 가벼운 증상과 복통구토, 두통발열 등의 중환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식과 청결하지 못한 조리음식,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및 여러 약물에 의한 위점막 자극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위염 및 위계양 치료제들은 90% 이상이 복잡한 합성의약품과 무이염류로 단일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대다수인데, 장기복용 시의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저해시켜 성기능 및 발기부전 장애를 가져오고, 여성은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염 치료에 부작용이 적은 몇 가지 약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비수리로 위염을 깨끗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리는 항균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조혈증진과 면역증진, 체내에 발생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소염제로 사용될 정도로 효력이 매우 좋습니다. 급성 위염 환자 50명에 대한 실험 내용에서 비수리를 탕제 및 산제로 복용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출혈과 통증, 가슴속이 자꾸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면서도 토하지 못하고, 식물이 올라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치료 결과 46명 환자들의 증상이 개선되었고, 21명은 1, 3일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고, 25명은 4, 7일 이내에 호전 및 완치가 되었습니다. 무효는 4명으로 나왔으며, 비수리 복용 시에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위에 치료법 제 방법으로는 비수리를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후, 방 그늘에서 3, 5일 정도 말려서 썰어주면 됩니다. 도시에 살거나 구입이 힘드신 분은 약재상에서 구입해 쓰셔도 됩니다. 용량은 비수리 100g에 물 1200ml를 넣고 센 불로 끓이시면 되고, 물이 끓이면 불을 졸인 다음 200ml로 농축시켜 망으로 걸려서 이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런 다음 성인은 3, 4시간마다 1회 50에서 70ml씩 복용하면 되고, 필요시에 밤낮으로 연속으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 7일간을 1, 7호 기간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 4주까지 연장을 하셔도 됩니다. 법제 방법이 까다로우면 그냥 차로 꾸준히 다려드셔도 위염에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고, 비수리는 맛이 약간 매우면서 쓴 편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비수리 복용 시에는 산도가 높은 과일 주스나 식초, 맵거나 자극적인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 카페인 섭취는 위염에 의한 증상을 더욱 더 악화시킴으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의 10배로 알려져 만성위염과 위계양 및 간질환에 효과가 뛰어난 엉겅키입니다. 엉겅키는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이고, 해외의 엉겅키보다 국내의 자생한 엉겅키가 100배는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위염과 위계양에 대해서 뛰어난 효과로 특허가 등록될 정도로 치료에 많이 적용되는 중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엉겅키 지출물의 항위염과 항리계양 효과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엉겅키 지출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활성과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하였고, 위손상에 대한 급성과 만성위염에서 손상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점막의 산화적 손상에 대해 보호작용을 하거나 위계양의 치유를 가속화시켰으며, 내인성 공격인자와 외인성 공격인자들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또한 엉겅키 100에서 200ml 농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미생물의 생성이 농도이준적으로 완전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손상과 위암세포에 대한 평가에서는 59% 억제율을 보였고, 500mg 투여했을 때는 84.3%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엉겅키는 자생지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있었지만, 위염과 위계양에 대한 효과가 명확함을 확인하고, 위암 발암물질에 대한 저항성과 2차적인 감염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엉겅키는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 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는 5배 정도 더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말린 약재는 20g에 물 1L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20분 정도 더 달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식전에 꾸준히 달여 마시면 되고, 살짝 볶아서 차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엉겅키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 복용시에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